누구나 손가락질 받을 때면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죠 I believe, I believe, it's alright 그게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필요했다는 걸 바래요 강한 정리로 내둬 어디로 가는지 무거운 발걸음이 많이 지쳐 보여요 언제나 기다릴게요 편히 쉴 수 있도록 집으로 가는 길 꿈에 있던 그 길을 헤매이다 길을 날 잊어 망망의 끝에 서 있죠 더 힘들어져 꿈을 잊지 말아요 세상에 모든 게 그대 속에 찌려줘 더 이상 울고 말아요 혹시 길을 건네 한몸을 거쳐줘 주저앉아 분기하지 말아요 난 후우우우우우우 No way No way No way 집들어 가는 길 No way 이젠 웃어야 난 슬퍼 말아라 지금 가는 길이야 내 곳들이 헤매이던 길을 잃을 다 잊어 견뎌는 날처럼 사랑의 끝에서 잊어 너와 있는 건 그분 잃지 말아요 세상에 모든 게 그대 속 있지라도 더 이상 슬퍼 말아요 이젠 웃어요 이젠 웃어요 이젠 웃음 이젠 웃음 이젠 웃음 questions 흥우낙 olm